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이 성취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처음에는 칼아 깨어서라고 얘기하면서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칼은 무엇을 뜻하냐면 공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이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무도한 자의 칼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 안에서 이 칼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정당한 절차라는 것이 방식에 있어서는 정당했지만 그 내용에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내들인 공예의 재판에서도 증인이 없는 걸 만들려고 했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왜 좋은지 몰랐냐고 우려 사람들에게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명분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유대법상에서 장소와 시간들이 다 잘못된 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풀어주려고 해서 입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강도하고 같이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의 정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는 것인지 오늘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냅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공의로운 죽으심임을 우리를 하여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목자라고 얘기하고 이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짝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일치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양이 흐트려지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르시던 제자들, 키우시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손을 들이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심을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8절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절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같이 드러납니다 여화가 말하나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은 멸망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흩어졌다가 모아서 남겨진 자들이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남게 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연단하는 불같은 시련이라는 겁니다 환란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은같이 연단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다시금 불투명한 상태 오히려 여러가지 혼합된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연단된다는 거 은과 금이 불안에서 연단된다는 것은 그 모습이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이끄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어라고 다시 선언해 주자면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됨을 나타내면서 세상이 이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곳에서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사건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세상은 이것을 보고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스그레스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역사의 공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목자 대신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칼에 엎드려질 거란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쓰러질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이 흩어지지만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이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우리가 3분의 2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이 멸망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데 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남겨지는데 그 남겨진 자들은 불가운데서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의 4장 12절에서 19절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억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는 보문 묵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백성됨을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가 그를 전하는 모습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세상도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행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당연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으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을 공유롭게 심판하시고 이 공유의 심판이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임하면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더 철저하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관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의 구원을 그렇게 힘든 것으로 여겼을 때 우려 죄인들의 구원은 더더욱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직께 의탁할 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9절에서 선포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목자는 사형도구인 칼에 자신의 가슴이 드러내어 자기 양들을 대신하여 상처를 입고 그 양들의 죄악을 나무에 달린 자기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는 대속의 성격을 지닌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과 동시에 메시아는 망군의 여와 하나님의 짝된 자의심을 말씀하여 사람이시면서 사람 이상의 존재 곧 여와와 동일한 지혜에 있는 분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스그레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목자가 사라지면 양떼는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인 부모로 앗아가면 그 자녀는 흩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붙들려가서 죽이심을 당할 때 제자들은 흩어졌고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도 대다수가 세계 각초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죄인이라 형벌을 받고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 고난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 더 악해지는 것은 이것은 죄인들에게 형벌보다는 사랑이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임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날아가냐면 우리가 징계와 징벌과 재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새롭게 쓰시기 위한 훈련인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통로, 승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 하나님께서 귀한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의 백성 둘라여금 용광로의 시련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정결케하여 보다 나은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실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여와 내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까닭없이 주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증거요 새롭게 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을 알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이며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까지도 기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권한 받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요 훈련을 통해서 능력 주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게시판으로 써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칼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권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였고 그 징계는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대속이었고 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 내용을 확인했던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없는 분임이 드러나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로마법으로서 세상법으로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무지한 분의 죽으심임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셔서 이 무지한 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가리아는 내 목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짝된 자를 얘기합니다 내 짝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누구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냐면 사미일 찬하님이신 성자의 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자 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극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테두리 안에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그의 백성 되심을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사실 이 남은 자 사상은 뭔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다시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면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안입니다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할 때 우리가 이것이 역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훈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요 승리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회계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여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